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2023년도 국가직 국업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문이 길게 나오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고요. 다만 지문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한 건 아니고 조금 평소에도 우리가 늘 기출문제나 문제풀이면서 다뤘던 전형적인 문제 한 10문제 이상 정도는 정답이 바로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이룰고요. 다만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특지사항을 본다면 법령 파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중이 높아졌죠. 그리고 그 법령도 전형적인 법령 조문도 있긴 합니다만 조금 우리가 평소에도 잘 안 보던 지문들 쫙 숨어있는 지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죠. 특히 행정기본법은 거의 한 문제는 꾸준히 출제될 거라고 하는데 그 트렌드에 맞게 앞으로 행정기본법은 한 문제는 꼭 필수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올해 3월 24일부터 행정기본법이 완전히 모든 조항이 전부 다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유예기간에 했던 조문들이 더 중요한 게 많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봉인이 해제되는 바람에 출제자들이 출제할 수 있는 물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아마 지방직 대비해서도 고른 조문들, 이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제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특히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른 조문들 가만히 있어 보시고 그래서 법령으로 볼 수 있는 게 1번 행정, 1번 행정절차법 또 5번 행정기본법이죠. 5번 행정기본법 그리고 9번 이것도 정보공개법으로 볼 수 있죠. 법령부터 볼 수 있고요. 10번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두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11번 질서위반의 규제법 12번 행정조사기본법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20번 행정대집행도 보통 판례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조문문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문문제. 또 17번 같은 경우에도 공익 손실보상에서 우리가 공익사업법 조문문제들이죠. 17번에 2번이라든지 4번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조문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5번에 국가직 국업에서 특유사안이지만 지금 지방기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냐면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 또 법령 파트 비중이 들고 판례가 좀 더 많아질지는 그때그때 시험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께서는 여러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법령은 법령대로 또 준비해야 되고 판례는 판례대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해설관님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조금 난이도 변별력이 있다고 하면 뭐랄까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우리 기초 문제에서 여러 번 봤던 지문들이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국가직이 사례형 문제가 6문제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사례형이 상당히 비중이 컸 거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지방직심에서 또 사례형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와가지고 갑자기 부재중이 들었죠. 올해도 사례형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아까 9번 봤던 정보공개법 관련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15번. 요거는 이제 사례형 문제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시간에 열심히 설명했던 사람들한테 이따가 설명할 것이고요. 그 두 문제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문제 방식대로 그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무난하다, 평이하다 이런 평가들을 받는 거죠. 일단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자 해설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설의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다 출처를 표시했죠. 제가 소방직부터 시작을 할 때 됐지만 제가 한 4, 5년 정도 계속 해설을 강의할 때 교재의 출처를 밝혀놓습니다. 이건 제가 없는 건 또 없다고요. 없는 것도 강사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모험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없는 건 없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니까 보통 책에 없는 판례가 나오면 강사들이 그냥 멘트 없이 그냥 해설만 해가지고 어디 가서 대부분 판례 사이트 갖고 끌고 와서 그대로 하고 막 수없이 강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제 소신하고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표시를 했지만 이건 또 제가 뭐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오전에 문제풀이 들었지만 문제풀이 때 제가 항상 우리 기본교재 출처를 밝히죠. 그거에 또 연장선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지금 풀어보는 거는 풀고 나서 해봐야 사실은 지나간 시험은 미련을 두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또 이 지문이 앞으로 지방직 시험에서도 그대로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제 경향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문 하나하나의 출처를 다 개별적으로 밝혀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문제 봅시다. 2번 행정절차법 처분의 신청이죠. 신청.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행정청 가능하죠. 그렇게 됩니다. 전자문서 2.0 그러니까 전자정부 2.0 3.0인가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이제 다른 행정청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죠. 전산망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1번 2번 2번 구비서류 미비의 흠이 있을 때는 곧바로 돌려보내면 안 되죠. 보안 요구하고 그래도 안 하면 돌려보내면 그런 정보 없이 그냥 곧바로 거부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3번 신청이 필요한 기간을 상당한 기간 중에서 지체 없이 보안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답은 이번에는 완전히 손 들고 있는 질문이죠. 3번 행정청은 처리기간을 즉시로 되었을 때는 접수증을 주지 않는데 이건 조금 생소하죠. 신청하면 접수증을 교부하는 게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대통령령 시행령에 있거든요. 시행령인데 우리 측에는 시행령을 본문으로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겁니다. 교재 밑에 보시면 해설이 있죠. 교재 본문 498페이지 본문 중간쯤에 보면 접수증을 주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접수증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역, 리언, 디귿이죠. 그 중에 하나가 즉시죠. 즉시 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확인해서 보죠. 그 중에 하나를 결합시켜서 지문을 구성한 거죠. 5. 4번 이거는 우리가 다수행정청이죠. 우리가 복합민원이라고 하는데 신속한 협조가 키우다가 되겠죠. 그건 또 밑에 바로 오른쪽 499페이지 보시면 신속한 협조가 키워드가 되겠죠. 복합민원은 신속한 협조. 아마 그 밑에 주쳐져 있죠. 됐어. 정답은 2번 그런데 3번이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2번이 워낙 우리가 기초 문제에서 여러 번 다뤄왔던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 찬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2번 정답 2번 취소처례 이것도 아주 기초 문제죠. 1번 행정기본법의 직권취소처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들어갔죠. 그리고 그 뒤에 개별 근거가 없어서 보통 이제 올해 요번 시험에 좀 특이사항은 제일 위에 처음 봐봐. 지문의 내용에 대해 닭설이 대립했으면 팔려야 한다. 아예 그냥 모든 조문에 원래 작년까지는 문제해 보니까 뭐지? 요거 지문마다 같은 다툼이 있는 게 팔려면 이렇게 하니까 귀찮거든.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제일 처음에 뭐 해가지고 표제를 달아가지고 아예 전부를 다 전제로 깔은 거죠. 재작년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작업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번 냈는데 국가직에서 이걸 도입한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서 베이스는 팔레죠. 팔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2번 2번에 1번 봐봐. 직권취소처례는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지 근거 불효설이 팔레 입장이니까 1번 2번 행정행위의 철회는 성립되기 이전 거기서 이미 오류죠. 성립 이전은 또 더더욱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립 당시니까 취소죠. 그래서 철회는 성립된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미 모순이야.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2번 x 정답 2번 3번 수익적 처분 철회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뭐가 있어. 규책사유가 있죠. 4위 규책사유가 있으면 보호가치는 신뢰가 아니죠. 신뢰보호 안 해도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 거다. 맞고요. 4번 수익적 처분 직권취소는 줬다가 뺏는 거잖아. 직권취소할 공익적인 목적은 취소하는 행정청이 입장책임을 지고요. 여러 가지를 비교형량 종합적으로 이익형량 하는 거죠. 지문에서 정합 개별 구체 이런 말 하면 대부분 다 착한 지문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교량한 후 공익이 사육보다 큰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은 누가 피고 행정청이 입장책임이다. 그런 게 또 뒤에 숨어있는 지문들이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이죠. 정답은 2번 3번 부관 이것도 늘 나오는 거죠. 다만 조금 한 번 더 꼬아야 되는 것은 수익적 행정처분은 국민한테 유지한 거잖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량행위죠. 그 다음부터는 연결되죠. 재량행위는 법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런데 수익적 행위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가 있다. 틀린 거지. 1번이 바로 정답. 이해 되겠죠? 정답 1번 2번 기선선망업 이건 본질적 요소죠. 본선 부속선이었잖아. 본선만 나가고 부속선 나가지 마라. 본질적인 효력을 세웠기 때문에 위법이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부관은 면허 발급 다시 분식금금을 하느라 사후부관이죠. 사후부관은 법유호 동사죠. 그래서 법, 법률규정, 유, 유보, 동의 동의에 있는 경우 허용되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건 사정변경이 있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사정변경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법유동사 그중에 법유동 세 가지가 있죠. 5 4번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비교차함 붙었는데 부관이 부관이 무효나 취소가 아닌 한 기부채납의 중요분 착오가 있으므로 기부채납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건 이제 공정역 이런 거로 연결되겠죠. 부관에서 최근에 한 번 더 제가 별도로 정리가 필요라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거죠. 교재 보시면 351페이지 보시면 1번 판례가 있죠. 거기서 별도로 한번 정리를 했던 적이 있고 문제에서 계속 잡고 나와가지고 제가 내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제가 하는 모의고사는 다 또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문제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기출문제가 또 거의 추측이죠. 좀 난이도 있는 국회 변호사 변호사 모의고사 아니면 조금 어려운 시험들 있죠. 고런 데서의 국회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언급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런데 사실 2번 3번 4번까지 안 가도 1번에서 우리가 바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또 시간을 줄이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정답은 1번 4번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이죠. 국유 행정재산 중 국유 행정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특허죠. 공법관계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솔직히 교재는 없어 없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공항공단이 행정재산에서 사용수익 무상사용허가를 받았죠. 그것을 전대 다시 대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특허죠. 그런데 그걸 뭐하는 거야 다시 다른 개인에게 전대하는 거 이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거래야 그래서 이거는 사법관계죠. 이 뒤에 후반부 지문은 책에는 없습니다. 그 밑에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밑줄 그러니까 제가 맞는 지문은 조문만 그대로 인용하거나 판례번호만 그대로 인용한 것들이 기본이고요. 틀린 지문은 틀린 부분을 제가 웬만하면 대부분 다 질문을 해놨죠. 그래서 공항공단이 무상사용을 받은 행정재산에서 전대 다시 한 번 더 대여하는 거를 전대라고 재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대는 한 번 더 임대하는 것은 동상 개인과 개인사의 사법상 거래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5 2번 조달청장 그런데 포인트는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재산 맨날 나오죠. 사법관계를 보는 거죠. 손해배상 액수를 예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법관계 2번 맞죠. 3번 무단지음사 변상금 부과는 공법 일반재산은 사법이죠. 이것도 우리가 뭐야. 교재 99페이지에 보시면 공법관계 사법관계 비교하는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 제일 첫 번째 칸에 했던 거 좌우로 대칭된 거 아주 전형적인 거죠. 4번 여기 이제 봐 2번하고 또 다르죠.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르죠. 행정청의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처분성 5 반면 정부 투자기관은 둘로 나눈다. 법령에 근거한 거면 처분성 5 계약에 근거한 거면 처분성 X 해석의 문제다. 그렇게 판단하죠. 그런데 조달청장 입찰 참가 제한 행정청 이잖아. 사법관계 공법이죠. 정답 4번 이것도 뭐 아주 쉬운 문제죠. 출처를 제가 다 밝혀놓았으니까 책에서 꼭 확인하십시오. 책에 확인 안 해도 알겠으면 더 이상 찾아볼 필요 없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한 번 더 찾아보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출처를 밝혀놓은 거니까 확인하시고. 5번 행정기본법 여기 이제 중요하죠. 행정기본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5년이죠. 내가 의무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제한하거나 이런 제재처분을 하는데 과거에는 개별법의 규정이 설정 일반법으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무위반 해도 언제까지 제재할지 제한규정 10년 20년 제한규정 물론 너무 늦게 해버리면 실권의 분위기 적용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었는데 국민들이 장기간 동안 불안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5년 일단 의무위반 행위하면 5년 안에 제재처분 해야 될 제척기간이 신설되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로 5년을 예상했는데 거기서 한 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5년의 제재기간의 적용이 예외되는 거예요. 예외된다는 말은 뭐야?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재가 가능한 경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죠. 할 수 없는 경우. 5년 지나면 할 수 없는 경우. 밑에 단서장에 보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해 되겠죠? 그러니까 신뢰보원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뭐하지 못해? 제재를 못하지만 상대방한테 규책사유가 5년 지나면 제재 못하는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돼? 신뢰보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한 구도가 되겠죠. 규책사유가 없어야 된 건 사기 강박 악의 중과실이 없을 것 요게 규책사유잖아. 그게 1번 2번 1호 요 밑에 있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숨기는 바람에 5년 동안 못했다. 그러면 5년 지나도 가능하죠? 두 번째 알고 있었거나 악이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게 중과실 이죠? 근데 밑에 위에 보니까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게 요게 틀린 거죠? 요거는 원래 5년 중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 발 더 나갖고 요게 행정기본법 입삼소 이 점을 하고 또 이신청 그리고 재신청 이런 것들은 당분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중에 하나 요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반면 세 번째 검사를 깊이 방해 거부하는 바람에 5년 안에 못했죠? 그럼 이거는 5년 이 진화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일 때는 그리고 국민의 안전생명 환경에 위해를 칠 때는 5년이 지나도 가능하다는 거죠? 조문이 쭉 한번 틀어놓은 거죠? 의무 위반 행위가 있다? 제재할 때 5년 안에 해야 되고 5년 지나면 못해 그런데 요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년 지나도 가능해 그런데 그거는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국민의 안전생명 환경 그리고 거짓 부정한 방법 깊이 방해 거부죠? 그런데 이게 경과 요 살짝 함정을 판 거죠? 경과실 아니라 중과실 되겠죠? 알았거나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과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 내용을 포화하니 앞으로 행정기본법은 출제간세 아주 높은 조항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말씀드린 봉인해제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그친 다음에 봉인해제된 조항들 그래서 올해 교재는 작년 교재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교재 다 해당 파트에 집어넣은 거 있죠? 이건 아마 심화 강의할 때 제가 한번 다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정답은 4번 이게 나름대로 조금 변별력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번 행정기법이죠 1번 아주 기본이죠 총리령 부령은 국무회의 심의까지는 필요 없죠 대통령령은 총리령 부령은 법제적 심사만 있으면 되고 대통령령은 법제적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1번은 맞죠? 5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거죠 2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 준칙이 되는 규칙이 자기구속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면 공건적 행사로 보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거죠 밑에 출처 확인해서 보시고 3번 이것도 맨날 봤던 거잖아요 위임도 없는데 요건을 임의로 바꿨죠 그럼 그 부령은 그냥 행정규칙이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3번 틀렸습니다 역시 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만 A급 특A급에 가깝다 해서 맨날 봤던 질문이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이것도 앞에 전제는 있지만 행정위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늘 봐왔던 질문 다 전형적인 질문들입니다 3번이 정답 7번 행정의 하자 옳은 것이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의 개별 공시지과 결정 위법을 독립된 위법을 주장할 수가 있다 1번이 맞죠 이거 뭐야 하자 승계죠 하자 승계 개공과세잖아요 원래 이거는 원래 하면은 개별 공시지과 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하면 하자 승계가 부정이 되어야 되지만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자 승계 인정 예외 사안 중에 예외 사안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데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특별한 전제 없이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해서 개공과세는 인정부정 인정된 사례로 대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기본 룰이었죠 거기서 보고서 개공과세 주장할 수 있다 맞네 1번이 바로 정답 정답이 1번이죠 2번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 당시 동의율 충족하지 못했죠 그런데 동의를 추후에 보완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웬일이 덕기만 하자 치유가 될 것처럼 보지만 8년의 이 경우 하자 치유로 부정했죠 책에 있고 이거 모의고사에서 한 번인가 이 질문을 한 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 그렇게 나와 있죠 기초 문제에는 모의고사에서 한 번 다뤘던 적이 있죠 밑에 교재 보시면 398페이지 하자 치유 부정한 사례의 맨 마지막 자주는 안 나오지만 한 번 정도 언급은 했던 다뤘던 판례일 겁니다 그거죠 그래서 하자 치유 부정 부정인데 치유된다 틀렸죠 3번 이것도 뭐 맨날 철거 명령과 개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하자 승계 부정돼야 되지만 철거 명령이 무효이면 당연히 수행처분도 무효가 되는 것이겠죠 철거 명령이 무효다 대집행 개고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있죠 틀렸지 X도 하자 승계에 나도 아주 전형판례 밑에 출처가 표시됐을까 꼭 확인하시고요 4번 자 요거는 이유 안 알리면 취소 대상이 되죠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뭐 자진 납부했다 니가 알게 되었다 하자 치유를 주장하지만 고런 사유만 가지고는 하자 치유 안되죠 그래서 하자 치유가 안되는 사례 하자 치유 부정된 이것도 같은 398페이지 보면 위에 3번 판례 있죠 3번 6번 비슷한 언제리 하자 치유 인정 부정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하자 승계 판례고요 4번 2번과 4번은 하자 치유 판례인데 살짝살짝 섞어낸 거네요 옳은 거니까 정답 1번이죠 8번 항고소송 대상 처분성 의약성 문제죠 1번 이거 아까 제가 모의고사 할 때도 했죠 어떤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소송 요건 단계에서 고려할 게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한 문제죠 1번 틀렸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 손들고 있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이것도 이제 병무청장 이것도 우리가 계속 나오는 단골이잖아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아까 모의고사 했던 거 계속 또 반복이죠 미리 좀 해서 그런데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했던 거잖아 병무청장이 병력 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결정은 처분성 5라고 했죠 그래서 병무청장 명단 공개 결정은 처분성 5 2번 맞고요 3번 공단에서 자 요건 그냥 직장 가입자가 퇴사를 하게 되니까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걸 안 냈죠 이건 단순 통보야 처분성 5가 아니고 단순 통보죠 요거는 박스에는 없는데 판례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언급 두 번인가 언급이 됐던 건데 교재 밑에 있습니다 그 출처를 보시면 출처를 보시면 거기에 교재 335페이지 335페이지 위에 보는 거죠 그래서 공단에서 직장 가입자는 우리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는데 퇴사하게 되면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통보한 거죠 단순 통보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퇴직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가입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내하고 통보한 것은 단순 통보 처분성 액션 통보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있죠 단순한 사실행이기 때문에 처분 아니다 맞고요 4번 4번은 이건 1번하고 세트죠 이거 뭐야 처분 인지가 불분명할 때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특히 상대방인 국민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나를 가지고 어떤 게 권리구제에 좀 더 효과적일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중단 이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서 규범적 이거는 1번과 4번이 한 세트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교재 보시면 거기에 862페이지가 한가봐 862페이지가 소심 처분성 OX문제에 도입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판례 꺽세 1번 다 이거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그거 꺽세 1번의 이야기 꺽세 2번의 이야기가 있죠 특히 꺽세 1번은 아마 올해 교재에 또 추가되어 들어간 질문이죠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9번 공익신고자 병원 갑이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복지거별을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행정청 을에게 신고했다 뭐 현이 있는 거죠 갑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3자인 병이 뭐한 거야 공익신고한 거죠 이제 갑이 뭐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을 신고하니까 을에게 이제 갑이 야씨 누가 내한테 이런 신고하냐 신고자 뭐야 공개하라 제3자 정보공개청 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입장에서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을행정청 입장에서는 안되대요 제3자이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뭐하는 거야 비공개 결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하느냐 비공개 결정 이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는데 역시 을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안내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결정 행정심판 소송 안 가지고 심판으로 먼저 갔죠 제기했습니다 딱 기본구동 됐고요 자 기업 옳은 것이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권이 보장돼 있더라도 갑은 이에 근거해서 을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그 정보를 공개 정보를 받을 수 없다 기업 지문은 조금 생소하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열람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교재를 직접 한번 볼까 이것도 제가 책에 있는데 본문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평소 때 좀 자세하게는 안 다뤘던지 뭐냐 542페이지에 가봐 자 주목 설명 개인정보보호법의 열람청구는 내가 내 정보를 요구하는 거야 보여달라 내 정보를 보여달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열람청구야 근데 내가 제3자 정보로 공개청구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신고당한 갑이 신고자 누구냐 병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하는 거죠 이거는 뭐가 돼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한 법률에 따라서 제3자 정보공개청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억해 봐봐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 대한 열람청구가 보장되는 건 이거 뭐야 갑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청구가 대상이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신고자 신고자 병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이 공개에서 받을 수가 없다 맞는 질문이야 기억이 5가 되겠죠 다만 다행히 생각합니다 보기가 기억 1,2,3,4니까 뭐지 기억이 또 많으니까 우리가 틀린 지문으로 옳은 지문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본문에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한두 번 정도 꼼꼼하게 법령할 때 시간이 좀 여유있을 때 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시고 기억은 5야 5니까 3번 탈락 리언 갑의 행정심판청구는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자 요게 이제 함정이죠 뭐야 이거 한 번 봐야 돼 아까 비공개결정 며칠 8월 26일 받았죠 그럼 그때부터 행정심판은 90일 180일이니까 뭐야 8월 26일 9월 26일 통지받는 그날 알았다고 보고 9월 26일 10월 26일 11월 26일까지 해야 되죠 근데 언제 재겠지 12월 27일이니까 요거는 지났죠 X야 다만 이게 왜 이 질문이 중간에 뭐가 있어 중간에 고충민원이죠 고충민원은 이의신청도 아니야 그냥 더군다른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그 공공기관한테 한 번 더 가는 건데 이건 이 고충민원은 그 공공기관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별도로 간 거죠 이거는 이의신청도 아니고 행정심판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고충 내 입장에서 인정할 거야 권익위원회를 내가 고충민원 제기했는데 거기로 문제없던 통보를 10월 26일을 받았으니까 그때 다시 내가 심판 가게 됐는데 누구 입장에서는 갑 입장에서는 10월 26일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11월 26일 12월 27일까지 12월 27일까지 날짜 직행하자 이런 논리 이 질문에 나온 배경이 그런 거죠 그런데 고충민원신청은 이의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본법에 뭐가 있을지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신청 통지 받은 날로부터 심판소정 기산점이 뒤로 미룬다는 그 조항이 있죠 그런데 이 조항은 그게 적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은 이의신청이 아니지 그 밑에 해설에 있죠 이의신청은 아니기 때문에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지 않다 그 밑에 니언과 디귿이 세트가 되겠지 그래서 니언 적법하다 틀렸고요 디귿 이것도 기산점이 된다 틀렸죠 고충민원은 이의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고충민원 통지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된다 틀렸습니다 X가 되겠죠 그래서 니언과 디귿은 한 세트죠 리얼은 우리가 뭐야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경우는 학술연구 목적 이해 되겠죠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맞고요 정답은 2번 이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병보다는 정어라고 했으면 좋았겠다 공익신고자가 왜 병인데 그죠 병인데 외국인이 공익신고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는 출제자에서 별로 뭐하지 않게 그냥 외국인 하다 보니까 안 것 같은데 그죠 뭐 병이라서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공익신고는 병이 했는데 위에 병이라고 해놓고 밑에 보기에 또 갑자기 병이 외국인을 둔갑해가지고 뭐지 조금 지문이 이렇게 좀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죠 근데 그때 틀렸다고 할 건 아니고 여기서 포인트는 외국인은 뭐야 학술연구 목적으로 이시체주자도 정보공기를 청구할 때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 병이 그렇게 뭐 투철하게 사명감에 투철하고 공익신고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금방 또 발견했네 어쨌든 그렇게 합시다 기억과 리얼 정답은 2번 10번 행정절차법 한 번 더 나왔죠 송달과 처분절차 처분기준의 설정공포기정 이것도 나왔죠 수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 이거는 조문은 안 나타나있어 그래서 조문을 뭐라고 해서 트리노트로 만들어놓고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 공통절차 수익적 처분절차 침익적 처분 세 가지 나왔죠 처분기준의 설정공포는 어디 있었지 공통절차에 있었죠 그래서 1번 맞죠 2번 정보통신망 요거는 입력이 키워드가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봤던 거 3번 자 요거 진하게 체크하죠 이건 조문 신설된 거잖아 원래 우리가 뭐야 과거에는 전자공청회지만 온라인 공청회는 명칭이 바뀌었죠 온라인 공청회는 원칙적으로 뭐야 병행하여서만 하는데 일단 원칙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 다만 예외 전자공 온라인 공청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요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재 한번 직접 보실까요 510페이지 51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전자공청회 이야기 명칭이 다 바뀌었죠 전자공청회가 뭐로 바뀌었지 온라인 공청회는 명칭이 바뀌었고요 과거에는 거의 절대적이었죠 가르마여 액서 대신하여 액서 병행하여서만 요게 됐는데 여전히 조문은 병행하여서만 한다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온라인 공청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 국민의 안전권익보호 요거는 보통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모의기일 경우에 막기게 전파 오이러 갔죠 그게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공청회라는 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데 사람들 사이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니까 아예 막 공청회 현장 자체가 난장판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실력으로 실력 행세해가지고 아예 입장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하다가 중간에 파행되거나 그런 경우가 곧잘이 있거든 그럴 때는 온라인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 개최되지 못하거나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이죠 그러니까 3회 요거 이제 이외조 조금은 쪼잔하게 꼬아 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요것도 신설된 조항이죠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요것도 작년 작년 7월달에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재는 없고 올해 교재 초기하는 거죠 3회 이해가 틀렸죠 그리고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고 인정할 때 그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공청회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개최해 예외 세 가지가 있죠 요것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아 3번 될죠 2회가 아니라 3회죠 밑에 보니까 결정자 특강 선생님 이거 뭡니까 이건 제가 대구에서 이 자료 그대로 보냈거든요 대구에서는 시험치기 전에 전주에 1일 특강이갖고 결정자 특강을 해서 그 자료에 제가 이제 보내놓은 건데 그거죠 그래서 대구하고 자료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요번에 1일 특강 안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했으면 그 자료가 갔을 건데 그거니까 또 요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결정자 특강은 내가 그냥 제가 작년에도 했는데 이제 조문 같은 거 행정절차법 법령 파트가 중요화됐고 바로 직전에 하거나 아니면 박스 박스하고 법령 중에 몇몇 것들을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페이지 정도 해갖고 1일 특강 정도로 한 건데 거기에 자료가 있었다 그거 표시한다고 해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송달이 불가능할 때죠 이때는 공시 송달 사항이 되겠죠 관보 공포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인터넷 필수죠 정답은 3번 11번 질서위반 계속 연이어 법령 문제가 나오네요 그런데 워낙 기본 질서위반 맨날 했던 거죠 성립하는 범죄 없는 자가 성립한다죠 2번 하나의 행위 그러면 가장 중앙 과태료 3번 오인의 정당한 이유 4번 위반 이건 종합이죠 위반 사실을 적밥하면 관할 지방법원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일단 적발하면 뭐부터 해 행정청이 먼저 사전 통제하고 의견 청취하고 행정청이 먼저 1차적으로 부과하죠 그런데 그게 2일을 신청하면 그러면 관할 법원에 가잖아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야 적발하면 바로 지방법원의 통보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행정청이 적발하면 1차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가 틀렸고요 또 관할 법원에 통보됐다 하더라도 과태료 재판 절차는 질서위반의 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거지 비송사건 절차법은 아니야 뒤에도 틀렸죠 이게 옛날에 질서위반의 규제법이 신설되기 전에 과태료에 대한 처리 절차가 있거든 그래서 옛날 조문을 옛날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틀렸다 보다 총체적으로 틀린 겁니다 밑에 가서 해설이 좀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분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다 근데 4번 몰라도 1번 2번 3번 우리가 골백 번도 더했던 조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쉬웠던 문제로 보입니다 4번 틀렸고요 정답 4번 자 12번 행정조사기본법 조사원 시로 채취할 수 있고요 손실보상하는 거죠 1번 5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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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조사는 개별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죠 원칙은 근거가 필요 개별법에 근거가 필요 예외 이미 조사죠 그게 자발적인 협조잖아요 자발적인 협조를 얻는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죠 2번 5 3번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 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 제출하여 할 수 없다 이게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뭐였습니까 행정조사의 방법 중에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인터넷 조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가능합니다 다만 오쌤 신상사업 비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하면 돼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라는 거지 그게 뭐야 밑에 해설을 봐봐 조문 직접 가셔도 됩니다 62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조문에 요걸 우리 보통 요거는 표제만 보고 보통 넘어갈 때가 많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그냥 정보통신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요거 표제만 보고 넘어가죠 근데 할 수 있는데 단서조항에 뭐가 있지 이게 이제 정보통신수단 하면 이제 이메일이나 인터넷 조사하다 보면 유출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유출되지 않도록 뭐라는 것이야 제도적 기술적 보완적 보완조치를 강구하라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조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원칙과 일항과 이왕조항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틀리게 구성된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엉뚱한 거라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살짝 조문을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서 교수들이 우리가 아까 오전에 모의고사 할 때 했지만 교수들이 문제를 지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리게 뭐야 원칙과 예외 본문과 단서조항 이런 것들을 살짝 결합해가지고 맞게도 나오고 틀리게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연장선상이 있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X 4번 이거는 공동조사 이건 실시하에 이것도 우리가 봤죠 사실 3번이 다소 좀 생소하지만 1번 2번 4번이 도리가 기춤이 요즘은 또 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렇게 찾았는데 어렵지는 않겠지만 3번 지문의 패턴들이죠 법령 패턴들을 여전히 잘 확인해서 보는 게 필요하죠 정답 3번 13번 판례 입장으로 올 줄 아는 것 거부처분 집행정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아주 기본 문제 2번 사정판결 요건 위법성은 변론정교시 공공복리 사정판결 공의성은 처부시 바꿔치기 해놨죠 객관식 시험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해서 키워드 바꿔치기 주어 바꿔치기 키워드 바꿔치기 꼴리마 바꿔치기 그 중 하나죠 그리고 이게 제가 아마 수업시간에 사정판결 그거 책에 보시면 924폐 924폐 보시면 거기에 사정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야 이거 사정판결 시험 문제에 나오면 뭐한다 해서 이 트리노트 서브노트에서 거의 80% 이상 전부 그대로 다 나온다 했죠 그 중에 양관로 2번인가 보니까 바꿔치기 해놨죠 그거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들이죠 2번 틀렸고요 정답 2번 3번 집행정지 공공복리죠 개별적 구체적 그리고 공익이라는 것은 집행정지를 막으려는 행정청한테 입장 책임이죠 이게 또 기본적인 질문 4번 이건 뭐 더 기본적인 죄개발조합 설립인가죠 설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의 조합총회 결의하자고 있다 설립결의하자고 있다 인가를 직접 한구성 닫으라 이거 또 우리가 골백번도 더 봤던 거죠 정답 2번 14번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조합 이게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의고사 할 때 문제 풀을 때 계속 다 봤던 데 이중배상금지조합인데 1번 이거 이야기했잖아 뭐하고 일단 이중배상금지조합의 취지는 보상을 받았을 때 배상청구 못한다 이게 기본 거꾸로 무슨 의미인가 배상을 먼저 받았을 때 보상청구하면 행정청은 거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상도 가능 이게 기본 구도였죠 기본 구도입니다 다만 보상을 못 받았을 때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상 못 받은 이유가 뭐일 때 시효로 소멸했을 때는 지가 권리 행사를 깨우리 했기 때문에 그때는 여전히 배상청구 안 된다 그렇게 했었죠 교재 페이지가 720페이지 보시면 그게 보기에는 다르지만 9번, 18번, 9번, 10번, 11번 나란히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8번, 9번, 10번, 11번 네 가지가 그냥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보시면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 따더러 보상금청구가 시효소멸했죠 시효소멸하면 지가 행사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중배상금지조합이 그대로 적응되죠 그러니까 배상청구는 여전히 안 되는 거죠 그게 9번 판례고요 자 이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무원,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이전에 공무원이잖아 그래서 요양비는 치료비죠 치료비는 보상받은 것에 포함되지 않되고 이것도 우리가 문제풀이하면서 요 질문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경찰공무원 이전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받은 요양비는 요양비는 다른 법의 규정에 한 보상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물론 이제 보상금 나중에 정할 때 요양비는 상계를 하거나 참작은 하겠지만 이 치료비는 요양비죠 요양비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11번 판례죠 마지막 11번 판례가 그걸로 됐었고요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훈련으로 공상 요건 이제 요건 근데 사실 다른거 몰라도 3번 이거 뭐야 3번 지금 요거죠 요거 여러분 봤죠 배상을 받았는데 보상 청구하니까 행정청구 야 너 배상 받았으니까 보상 청구 우리가 거부하겠다 라고 하는데 거부 못한다는 거죠 보상된다 이렇게 뭐냐면 거부할 수가 없다 보상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거 틀렸죠 거부할 수 있다 마지막이 틀렸죠 4번은 요거죠 보상을 못 받았을 때는 배상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단서 적용 제사항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한 세트죠 4번이 원칙 그리고 1번이 또 이제 특성 9번 8번 9번 2가지 세트로 묶었었잖아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10번 11번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나란히 붙이는 조문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판례도 우리가 뭐야 출제작 우리 책본 했다고 했지 그러니까 판례가 책에 있기는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가지런하게 정리를 잘 해가지고 학생들이 보기 좋게 하냐 딱 그거 보면 물론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만 제가 책에 판례가 있다 없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학생들이 보기 좋겠다 원칙 예외 비슷한 거 묻고 나란히 있는 것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 딱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걸 몰라도 또 3번이 워낙 우리가 평소 때 요 질문이 최근에 많이 나왔죠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봤죠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정답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됐고요 정답 3번 자 15번 15번 이제 제가 입에 거품을 또 물어야 되겠다 이거 뭐였어 지방의 의원 재명액을 소송 도중에 뭐 한 것이야 소송 중에 임기 만료한 거죠 정답은 쉬워 정답은 쉬운데 제가 이거 아마 당과 할 때 이거 뭐였어 당과 할 때 그거 기억나 내가 출제하면 이거 하나 더 내겠다 쟁점 두 가지가 추가로 더 있었잖아 뭐였어 교재를 일단 거기 있잖아 846페이지 제가 이거 입에 거품을 물고 입에 거품을 물고 841페이지 11번 팔려 있을 거야 그 위에 보면 서버노트 참고 서버노트는 단과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그 위에 여백에다가 타임라인 걸어놨죠 846페이지 타임라인 뭐라고 돼 거기서 주요 쟁점은 뭐야 협의의 소액이잖아 뭐하고 뭐로 나눠 지위를 회복하지는 못하지만 월정수당 소액 이게 이제 주요 쟁점인데 이거 하기 전에 소송법 쟁점 두 가지 더 먼저 보자고 그 위에 뭐라고 돼서 대상적격 처분성 5로 받죠 피고적격 뭐가 돼 지방의회가 된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러면서 제가 아마 그 말 했던 거 혹시 기억나 내가 출제를 한다면은 요거 소송법에 소송 요건 쟁점이 더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면서 막 지문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올 거다 하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나 나중에 내가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죠 동영상 촬영하는 거 그거 내가 보여 관련 자료를 쫙 이렇게 딱 보여주면 좋긴 없겠는데 그거죠 물론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내가 출제자라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출제자가 우리 수업을 들은 거 같은데 출제자의 심리가 보면 거의 거는 거죠 그래서 딱 그거죠 그러면 1번 1번 이제 그거는 아니지만 제명의결로 소송을 통해서 다툰다 제명의결로 처분성 OX야 처분성 O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투는데 다만 이거는 뭐 무효로 하고 취소는 무효 취소 다 가능합니다 중대명백사에 따라 무효 취소 가능할 때 처분성 OX 문제로 보시면 됐죠 이번도 봐 이번도 비교적격이죠 비교적격은 누가 돼 지방의회가 비교가 되죠 사무총장이 아니야 사무총장은 좀 더 좀 특이하죠 대신에 누구야 A9의 의장해도 틀렸습니다 의장은 의장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의 명의로 제명의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총장은 좀 생뚱맞기는 한데 만약에 지방의회 의장하면 의장이 대빵이니까 의장의 징계권자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의장으로 물어봤으면 좀 더 학생들을 현혹시키지 않았을까 근데 의장이 아니라 의회가 되겠죠 거의 비교적격을 보내놨죠 3번 이건 원고적격은 당연한 게 뭐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법률상 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적격 인정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다 쓰지 못한다 틀렸죠 X 4번 이건 이제 임기 만료했죠 그러는데 정확하게 뭐로 다시 둘로 나눠야 돼 뭐하고 뭐야 지위 회복 부분은 소의 이기 없지만 그러나 월정수당 소의 이기 없지만 전체를 합치면 근데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있다라고 하면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금은 이제 국어적으로 선생님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 틀린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따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남의 이거는 국어적으로 봤을 때 만료되어도 뭐 부분에 있어? 월정수당 부분은 여전히 다툴 실이기 있으니까 소의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국어적으로 보면 맞는 질문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쟁점이 하나하나 처분성 OX 문제, 피고적격 문제 원고적격은 뭐 3번은 안 했지만 당연한 전제로 처분을 직접 상대방이니까 그 의원 제명하게 된 사람들 원고적격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협의성 문제 딱 소송요건 물어볼 수 있는 사례들 딱 그대로 쟁점으로 물어봤죠 오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주위에 여백에 꼭 적어놔라고 했잖아요 증거까지 다 맡겨놨죠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출제자가 우리 책 보내드리면서 11번 위에 위에 서브노트 참전하고 딱 출제까지 밝혀놨지 고르면 됩니다 됐고요 16번 자랑하려고 좀 쑥스럽다 입에 거품을 흘려고 했는데 너무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늙었는가 갑자기 자랑도 뻔뻔하게 안 되고 자꾸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해서 보십시오 다시 얘기하자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예상했던 그런 식의 문제 사례형들이 나오죠 16번 행정소송 이거 쉽죠 입주 예정자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봤고 최근에 이거 판매 아주 잘 나왔는데 A급이었죠 뭐야 법률상 부정된 사례였죠 부정인데 다툴 수 있다 틀렸죠 X 출처 바뀌는 거 보시고요 2번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서 판결까지 관할이 아닌데 사하면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관할이 잘못된 데 판결 내리면 이거는 뭐야 잘못된 판결이죠 그래서 위법한 판결 관할 위반으로 오고 위법한 판결 상소 이유가 됩니다 2번 오이면 당연한 것이고요 3번 아 요 3번 지문이 일단 정답은 1번 쉽게 사는데 3번은 이게 뭐냐 민사소송이야 그런데 행정법원 제기하면 관할 아니죠 원래는 행정법원에서 민사법원으로 관할을 이송시켜 줘야 돼 그런데 피고가 그게 응해 이거 우리가 보통 옛날 표현은 응소관할이라고 하고요 변론에 가면 변론관할이야 이거는 뭐냐 관할이 아니지만 그럼 피고는 보통 관할 아닌데 소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게 응할 의무는 없어 근데 피고가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응해서 소에 변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할이 생겨 이걸 변론관할이라고 해 이거는 옛날에 7급 문제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2010년 이전에 그때 나와가지고 책에 하나 넣어두기는 했는데 그 뒤로 잘 안 나와가지고 잘 응급은 아닌데 교재 한번 보십시오 교재 보시면 거기에 830페이지 봐봐 830페이지 보시면 토지관할이란 타이틀을 나올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마지막 4번 봐봐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라 이미관할이죠 이미관할은 뭐지 여기에만 그 관할이 전적으로 속한 게 아니라 이미관할이기 때문에 이미관할이기 때문에 뭐야 서로 합의하면 관할 아닌데도 관할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합의관할이라고 하고요 관할이 아닌데 원고가 잘못 제기되면 피고는 응할 의무는 없어 근데 피고가 적극적으로 그게 응하면 거기에 관할이 생긴다 이게 응소 옛날에는 응소관할이라고 표현했고 지금 이제 변론 변론에 응하게 되면 거기에 관할이 생긴다 이게 변론관할이거든 3번 지문이 거지문이야 물론 1번에서 우리가 정답을 시켜 찾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었지만 이 3번 지문은 평소대로 잘 안 봤던 지문이 되겠죠 옛날에 옛날에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7간문에서 3번 나왔고 그걸 제가 한번 적었는데 그대로 잘 안 나오고 거의 언급은 안 했는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민사소송에 있는 관할 이야기거든요 어떤 행정소송에서도 이런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했을 때는 변론관할이 생긴다라는 그 지문이 그걸로 이게 사실 민사소송의 이야기입니다 예정인데 한번 확인해서 보는 정도 4번 이건 뭐 유명하죠 1등급에서 2등급 이거는 뭐야 원고적격 부정이죠 갑순현 사건하고 세트로 묶여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딱 보는 순간 생태 자연도 블라블라블라 원고적격 없다 그럼 이건 지문 빨리 읽는 거죠 키워드 잡아놓고 1, 2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문제풀이할 때 했지만 이미 인원판례는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 1번 같은 경우는 입주자 입주 예정자 블라블라 그러면 지문을 가서 읽어가지고 딱 보고 있다 없다 계속 문제풀면서 숙련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는 거죠 됐어 정답 1번 자 17번 손실보상 아 이거 조금 어렵죠 손실보상은 뭐 늘 어렵습니다 일단 지원지문 또 아주 쉬워 1번 협의치득이죠 민사소송 맞네요 아 다행스럽게 1번이 바로 정답이여서 그지 어렵다는데 갑자기 쉬웠다 그지 그래서 일단 1번은 오야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2번 자 2번은 뭐냐 자 이거는 아 요게 2번 지문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강론 지문인데 자 봐봐 사업 인정 고시가 됐는데 형질이 변경돼 토지 형질이 변경되면 이제 뭐 하냐 토지 소유자가 뭐 하라는 거야 이거 빨리 매가라 사가라고 요구하는 게 매수죠 매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 왔을 때 주식 매수했다 하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매수는 내가 사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사가라고 요구하는 게 매수 청구잖아 그래서 매수보상이라는 게 있었잖아 매수보상이죠 근데 여기 봐봐 사용으로 인해서 형질이 변경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게 틀렸는데 어떻게 틀냐면 이거는 딱 밑에 해설해 보니까 강론 지문이죠 근데 유사치지는 768페이지 가봐 768페이지 가서 보시면 됐고요 손실보상 요거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보려면 769페이지 가봐 768 조문은 768페이지인데 76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뭐였지 요거는 문제 풀이하면서 한번 했던 거 기억나나 위에 적혀있지 자녀지 뭐야 용어져 봐 매수 청구권하고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사업 시행자 보고 나머지 짜투리 땅까지 사가라라고 요구하는 게 자녀지 매수 청구권이죠 근데 매수 청구를 사업 시행자가 받아들여서 매수하고 보상금 주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사업 시행자가 매수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단계 가는 게 뭐야 자녀지 무슨 청구 수용 청구죠 그럼 자녀지 수용 청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는 토지 수용위원회 가는 거죠 근데 토지 수용위원회 안 받아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내 입장에서는 뭐야 보상금 더 매수해가고 보상금을 더 받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나온 것은 뭐지 보상금 무슨 청구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되겠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되는데 청구 소송이 되는데 요건 또 다시 보상금은 누구야 사업 시행자들 요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용어 잘 봐 굳이 이제 물론 1번이 워낙 쉽게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벌써 2번까지 갈 필요는 없었지만 2번 지문도 숨어있죠 봐 그래서 매수 청구인가 수용 청구인가 매수 청구인가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사업 시행자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에 봐 매수를 토지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얘를 여기다 연결시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조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질이 바뀌게 되면 야 뭐 해가라 형질이 바뀌면 더 이상 내가 종전용대로 사용 못하니까 뭐 해가라 사가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거지 여기서 여기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얘가 받아주면 보상금 매수해가고 보상금 받으면 되지만 안 하면 이제 수용 청구는 어디로 간다 토지 수용위원회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안 되면 요구도 요구도 잔여지지만 앞에 내용하고 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취지가 거기에서 700 몇 명 오른쪽 페이지 76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매수보상이라고 조문 있잖아요 공익사업법 74조 1항이 유사한 구도가 되겠죠 요 조문 자체는 아니지만 엄밀히 강론성 지문인데 오는 거 확인하시라고 별도로 표시해뒀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요 2번 틀렸고요 자 3번 3번 3번은 아이고 공익JOE가 어떻게 배우는 게 그러니까 팔아도 안 팔리거든 그러니까 누구야 국가는 지자체이니까 사가라 라고 요거는 게 매수 청구권이죠 그럼 이제 누구한테 토지소유자한테 어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건 합헌으로 봅니다 합헌이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위헌결정 틀렸죠 그 보상 규정은 두었고 그걸 하품이 헌법재판소 팔립니다. 헌재파리니까 이거 보시면 교재에는 미수록이라 돼 있죠. 없는 건 또 헌재팔리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사 취지는 뭐 밑에 747페이지에 꺾어서 한 번에 있죠. 제가 없는 건 또 없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오전 보시고요. 3번 틀이고 또 4번 서거는 뭐야 아 요거는 조문 그대로죠. 뭐야 일괄 보상이죠. 일괄해서 보상한다. 그래서 이건 조문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동일 소유의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 소유의 토지가 여러 개씩 되나. 한꺼번에 묶어가 따로따로 협상하면 나도 번거롭잖아. 그래서 일괄해서 보상하는 일괄 보상이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강론성 지문인데 이건 교재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손실보상의 방법에 보면 766페에 보면 현금 보상이 원칙이고요. 현금 보상의 세 가지 선계일이죠.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개별불 보상인데 거기에 보니까 나와있잖아요. 일괄 보상했고 조문 그대로 있죠. 그 조문으로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정답 1번 18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지문은 길지만 좀 뻔하죠. 질소 과태료 형사처벌 일사부전칙에 반하는 것이란 말씀. 딱 지문 그렇게 빨리 읽는 거죠. 1번 2번 건축법상 시정명령. 이거는 우리가 그 밑에 해설해 보시면 우리가 국가직 문표를 하면서 제가 한 번 별도로 언급했던 적이 있나. 내가 신고했어. 행정청이 거부해. 거부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취소 판결 받았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다시 적반하장으로 야 너 신고 늦게 했기 때문에 뭐 한 거야. 이행 강제는 부과했다. 요구도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국가직 국업과 그 밑에 또 밝혀놨는데. 다른 것도 사실 뭐 다른 책에서 나와있지만 또 이런 것도 우리 책에서 다룰 때. 변호사 시험 문제를 한 번 다룰 때 거에요. 한번 찾아봐. 국가직 문표를 9번. 아이씨 몇 회인지를 안 했구나. 아이씨. 쪼다같은 놈이. 12회인가 그랬던 거에요. 12회. 맨 마지막에. 12회만. 12회. 국가직 문제를 안 가지고 있구나. 12회에 아마 9번. 12회였던 거 같아요. 12회에 9번. 그걸 뺐구나. 12회에 너무 내가 자랑을 해야지. 너무 마음만 앞서가지고 저거 빼먹었다. 그래서 12회에 9번 지문을 해보면. 취지는 뭐야. 취지는. 신고했는데. 거부당했죠. 소송가서 취소 판결을 받았고 다시 신고했는데 갑자기 적반하자고. 야. 신고 늦었기 때문에 이행강좌요. 그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행강좌 부과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죠. 부어갈 수 있어서 2번이 틀렸네요. X. 이 지문이 책에 있긴 했습니다. 리트 했죠. 59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4번 판례의 꺽쇠. 2번 지문. 이것도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네요. 확인해서 보시고. 정답은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이건 지문 길지만 별것 없죠. 2차 3차 개고. 반복된 개고는 1차 개고만 처분 승호. 2차 3차 개고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기간 연장이다. 3번은 쉬운 문제. 4번. 이거는 시험 교재 없습니다. 교재 미수록이라고 표시해 놨죠.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관할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어. 그런데 그 후에 부과 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 행위를 인지하여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때 종전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것을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의 부과 처분의 처분 양정이 된다. 말이 어렵죠. 이게 이제 내가 과징금 부과 대상자야. 그런데 A 위반도 했고 B 위반도 했고 C 위반도 있어. 그런데 행정청이 처음부터 A, B, C 세 가지를 다 인지하고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사실은 하나하나 해놓고 보면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어 있지만 전체를 일체화 시키면 그걸 정상참작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통상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행정청이 처음에는 A, B만 인지했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거든. 그런데 부과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부과하기 전에 이미 C 의무 위반에도 뒤늦게 인지를 한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잖아. 추가해서 과징금 부과할 때는 얘만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다시 새롭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A, B, C가 세 가지를 다 위반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구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다음에 최초로 부과한 거하고 지금 부과한 거하고 그 차액만큼만 부과라는 거야. 그러니까 C 의무 위반 행위에 있으면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징금을 많이 부과해야 될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부과되면 과징금 액수가 많아질 것인데 통합해서 하면 또 상대방의 입장이 너무 부담이 가정하기 때문에 그걸 정상참작해서 종합해서 하나로 부과했지. 그게 기본인데 A, B만 판단하고 부과했다가 뒤늦게 C 의무 위반이 적발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때는 단독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일체화시켜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초 부과한 거하고 차액만큼만 부과라. 그런 취지가 되겠죠. 고약입니다. 그런데 말이 좀 어렵죠.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런데 없는 이유가 최신 판례인데 제가 밑에 걸었을 걸 확인하지 못했죠. 기출문제에서 아마 최초로 나온 거 같아 보입니다. 최신 판례죠. 줄처가 있으니까. 이거는 책에 과징금 파트에 판례 쭉 많이 있는데 거기다 또 살짝 이 취지를 간단하게 밑줄 친 거 있죠. 밑줄 친 거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메모해서 넣어두십시오. 됐고요. 자 교재 미수록 판례죠. 됐어. 정답 2번. 19번. 서훈 또는 서훈치소. 이것도 종합문제죠. 그러니까 앞에서 통치행할 때도 나왔고 올채에서 어디에 뭐야. 피고파트에서도 나왔었죠. 피고경정파트에서 나왔죠. 1번. 서훈치소는 통치행인이다. 기역은 오죠. 오니까 밑에 4번 탈락. 니언. 서훈은 특별공적이죠. 일신전속적입니다. 그래서 유족이 상대방이 아니라 사망해도 역시 망인이 여전히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족은 저번에 상대방이 됐습니다. 니언은 오네요. 오니까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정답은 1번 쉬웠죠.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런데 사망을 했는데 서훈치소권자는 대통령이야. 보은처장은 통보만 했죠. 그런데 유족은 망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유족이 원고가 되고 피고를 정해야 되는데 피고는 누가 돼야 돼.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런데 보은처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니까 누구를 상대로? 보은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피고 잘못 지정한 거죠. 뭐 해야 됩니까? 피고 경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경정을 안 하고 아예 하급신법원 판사 쪼다 같은 놈들이 뭐야? 바로 본안 판결했죠. 소송 요건 못 갖췄는데 본안 판결했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원심 판결 파괴한 송한 것이죠.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전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정된 후 보은처장이 서훈취소 결정 통보를 했다면 피고는 보은처장 틀렸죠. 그러니까 보은처장으로 오인해서 재판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에서 빠꾸시킨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누가 돼? 대통령이 됩니다. 소속 장관 아닙니까? 이거는 인사권, 대통령이 내부 구성을 한 인사권이 된 소속 장관이지만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한테 할 때 처분은 누가 됩니까? 대통령이 처분권자가 됩니다. 피고는 대통령이 되겠죠. 디카덱스 밑에 857페이지에 2번 판례 1, 꺽세 1번은 앞페이지에 있고요. 꺽세 3번은 뒷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그거 세트죠? 틀렸고요. 리얼. 리얼은 이거 뭐야? 서훈 추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서훈을 추천되고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서훈을 추천하고 거부한 건 뭐예요? 통치행이야. 신청권 없어. 신청했다가 거부당해도 당연히 뭐야? 처분성 부정되는 거죠. 이것도 헌법재판소 팔리고 특히 헌법소원이죠. 헌재파리기 때문에 교재에는 미소록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돼. 서훈을 추천했다가 거부당했을 때는 이건 신청권이 없죠. 또 따지면 통치행이죠. 서훈을 줄 건지 그걸 거부할 건지 통치행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될 수도 없어? 헌법소원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틀린 지문 X. 정답은 그래서 1번. 근데 사실 디귿과 리귿까지 갈 필요 없이 기억만 봐도 조합이 비교적 단순하게 돼 있죠. 정답은 1번. 자 10번 마지막 행정대집행. 이것도 대집행인데 아주 간단하죠. 근데 1번. 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강제. 행정상 강제가 행정기본법인데 거기에 강제라는 타이틀은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리직강 그리고 즉시강제도 강제에 속하죠. 조문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30조 1항이고요. 책에도 보면 581페이지 보면 제일 초반 부분에 그 밑에 행정기본법 30조죠. 거기에 보니까 행정상 강제라는 타이틀 안에 대리직강은 강제집행이고 적시강제는 우리가 강제집행과 비교되지만 왼쪽 페이지 봐봐. 왼쪽 페이지에 틀어놓고 보면 행정상 강제 안에 강제집행과 적시강제가 있잖아. 그 타이틀로 연결되는 거죠. 그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는데 3번도 공법상 의무죠. 이것도 다 아는데 4번 지문이 조금 생소. 마지막에 개통실비죠. 비용납부 명령. 강제징수법. 2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6조 2항과 6조 3항인데 2항은 책이 없어. 이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거는 빼놨거든. 근데 3항은 있어. 이거는 반은 있고 반은 없죠. 그래서 뭐냐.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세가 우선이고요. 국세 다음. 지자체가 뭐야. 대집행을 해가지고 비용을 걷어갈 때는 국세 다음 후순위가 돼. 그리고 그게 2항인데 2항은 없죠. 근데 국세 다음 가는 순위에 선순위. 국세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그리고 일반 채권에는 그 다음 후순위가 되겠죠. 근데 이 지문에 보니까 뭐야. 국세와 동일한 순위. 일단 고기가 틀렸고요. 그러니까 선순위는 뭐야. 팔았잖아. 팔고 난 다음에 돈을 걷어가는 순위는 일단 국세가 제일 먼저. 만약에 대집행 비용 그 다음에 지자체일 때는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는 일반 채권자. 순위를 정해놨거든. 국세부터 먼저 떼갔다. 도둑놈다. 그래서 어쨌든 공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순위인데 뭐였느냐. 국세 다음 가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책에는 없는 질문인데 야 이거까지 나올 거 같은데 일단 틀렸고요. 근데 뒤에도 틀렸어요. 만약에 대집행을 한 주체가 누구야. 그러니까 국가이면 국가 재정에 되는 거죠. 국고에 귀속되고요. 지자체 같으면 지자체 수입이 됩니다. 지자체의 재정을 좀 보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국고 징수 했을 때 징수 주체가 국가면 국고에 귀속되고 지자체 같으면 지자체의 수입으로 계속해서 지자체의 재정에 좀 충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고의 수비로 다 요거는 좋은 문이 있죠. 그래서 요거. 근데 이게 거의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데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1번 2번 3번이 워낙 뭐야. 확실하게 늘 받던 단골 질문이기 때문에 소거법이 있죠. 왠지 좀 사본이 말이 길수록 허점이 많잖아. 사람들이 말 짧은 게 오히려 더 무섭죠. 기니까 오히려 허점이 더 보입니다. 앞부분 뒷부분 다 틀렸죠. 이거는 육조 2항은 교제였고요. 육조 3항은 교제에 있는 건데 그걸로 추론해 본 거죠. 앞부분 뒷부분이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사실 이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상당히 문화일죠.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많아도 두세 문제인데 그것도 아예 손을 못 댈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또 우리가 소거법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난하게 나오면 지방직도 무난하게 나오느냐 그건 알 수가 없죠. 시험의 난이도는 그때그때 들어가는 출제자가 어떤 독한 마음을 먹고 내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로 한번 보고 대신 아까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어떤 경향이 또 최신판례 이런 것들이 살짝살짝 섞여 있는 부분 특히 행정기본법 부분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건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봉인해제된 조항들 있잖아요. 3월 24일부터 2년간의 유예견 지나고 봉인해제된 그 조항들은 특별히 좀 더 주의해서 보시고 제가 본문에 또 반영시켜 놨죠. 당과할 때도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직구급 행정법총단 기초문제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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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